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해 있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전공이 어느 분이세요? 하고 물어보면 저의 전공은 세 가지 분야인데 첫째는 노초녀 시집보내기 둘째로는 할머니 시집보내기 셋째 돌싱시집보내기입니다 라고 농담을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2018년 무용인중축소 패키지수술과 이마축소거상을 받으신 분이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 깨알같이 쓰신 내용을 보면 넘 늦은 나이 이거 보이시죠? 제가 성형외과 의사를 하면서 가장 기쁜 일이 제가 수술해드린 분이 이렇게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늦은 나이에 여성분을 시집보내기 드렸다는 것을 자랑부터 하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얼굴 골격이 크다고 생각하여 광대나 턱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턱수술을 하기 전에 최소한 이것은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수술을 해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가장 먼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내 얼굴에서 뼈가 많은지 살이 많은지 그것을 진단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얼굴 뼈 얼굴 살의 비율이 40대 60의 비율로 육질이 많은 얼굴에서는 뼈를 줄인다고 하여도 얼굴살 때문에 효과가 미진하게 됩니다 얼굴뼈 이외의 육질에는 이와 같이 사각턱 근육의 육질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각턱 교근이 비대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톡스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눈에 보기에 넓적한 얼굴인데요 관사각적으로 본다면 이마뼈 그리고 양쪽의 광대뼈 관골이죠 사각턱뼈의 시골 앞턱뼈의 이골 등의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만 이 빨간 점선 원 부분에 귀족 팔자 그 얼굴 중앙부가 꺼져 있어서 이 좋은 기운들이 밖으로 뻗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운이 모아져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밖으로 전부 다 뻗치고 있는 이런 기운의 상태입니다 이때 턱 광대의 턱 끝을 쳐서 이 파란색의 기운을 줄이게 되면 일명 개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빨간색의 얼굴 중앙부와 파란색의 외곽선의 균형을 이와 같이 맞추어 줌으로써 빨간 점선 원 부분이 전방으로 융기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노란색 화살표 길이 즉 이 화살표 길이를 얼굴 깊이라고 하는데 이 얼굴 깊이가 깊어지면서 이와 같이 사각턱도 있지만 중앙부 융기로 빨간 라인도 살아나면서 사각턱과 브이라인이 동시에 구현되는 고급진 얼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면 골격이 발달한 얼굴에서 광대를 치고 턱뼈를 치면 예뻐질 것 같기도 한데요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진찰해 보면 광대를 칠 경우 얼굴 가로폭이 줄어들면서 얼굴이 약간 길어 보일 수가 있겠고요 얼굴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 부분의 골격이 세고 아랫부분은 약한 비율이기 때문에 윤곽 3종 수술로 광대도 치고 사각턱도 치고 이 아랫턱도 이렇게 깎게 되면은 자칫 삐약이 얼굴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얼굴을 분석해 보면서 상악골과 하악골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광대뼈, 사각턱뼈, 앞턱뼈가 뾰족뾰족하다고 턱뼈를 깎는 윤곽 수술을 하게 되면 이분 얼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상중하 얼굴 중에서 중간 부분이 크고 노란 사각형의 아랫턱뼈의 크기가 사각볼보다 작은 비율인데 사각턱 축소 혹은 긴 곡선 절제 뭐 거기다 더불어가지고 턱 끝까지 V라인 절골 술로 삭제하여 없어지게 되면 노란 사각형의 비율이 더욱 줄어드는 극단적으로 턱이 작은 얼굴형이 되어 결코 예쁜 비율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턱을 깎는 뼈 수술을 결정할 때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로는 얼굴 살이 많을 경우에는 뼈를 깎는 수술이 효과가 미진하다 둘째로는 얼굴이 이렇게 납작할 경우에는 잘못하다가 얼굴 깊이가 이렇게 얕아져서 개턱이 된다 셋째로는 실제로는 사각골보다 하각골을 이렇게 작을 때 턱 끝 축소라든가 사각턱 축소를 하게 되면 턱이 너무 작아져서 삐약이 턱이 된다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